워싱턴주의 시애틀시, 역시 노숙자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층 로비까지 노숙자 임시 쉘터로 개방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인타원만 고집하는 LA 시의장과 시장은 시층 로비를 개방할 뜻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워싱턴 시애틀시의회는 시층 로비를 노숙자 쉘터로 설치하는 조례안을 승인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LA 한인타운을 지정해 노숙자 집단촌을 설치하려는 LA 시의원들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조례안은 시청 로비에 야간시간 동안 120명의 노숙자를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회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발벗고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시청에 쉘터를 설치하면 보건위생과 구직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는 시애틀시의원들. 노숙자 문제를 놓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LA시의원들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이사명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